포천시 썰매축제 포천시 썰매축제는 포천시 영국면 산종호수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통이 묻어나는 얼음 썰매, 러버덕기차, 펭귄, 오리 썰매 등 다채로운 썰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서 얼음 하중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얼음 두께를 일일이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휴장으로 연결, 고객님의 안전을 채우수로 생각합니다. 찾아오시는 고객님께서는 방안복 및 손이 시려우니 손장갑 등 방안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켜도 그게 과정ρε 소식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경우 표몬샤와 의료인의 안전을 지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욕선주시와 동양은 지키는 거를 입을 경우 관객들은 지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roup은 지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방안의 남성 세월이 이예지만 시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빨이 이예지만 선종호수 얼음설매축제 주변에는 어묵이나 붕어빵 등 음식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각공원 시설도 갖춰져 있는데요 포촌 출신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촌 썤매축제장 많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